제가 14살부터 성장통처럼 몸이 아프더니 그냥 성장통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귀신을 본다라고 느꼈던 게 누가 스토커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형태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친오빠랑 동생을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오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그때 내가 좀 그런 형태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20살 때까지는 그 존재들이 저한테 피해를 준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내 눈이 좀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친할아버지께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장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몸이 더 아파진다던가 그러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눈에 병원에서는 포도망염이다라고 하긴 하시는데 좋아지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그냥 그때 잠시 좋아지고 계속 눈 시력이 떨어진다던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장례식장 끝나고 이 집에 와서 여기만 누우면 저 벽 뒤에서 이제 누가 계속 물건 떨어뜨리는 게 더 심하게 들려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오빠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던가 아니면 라이트가 갑자기 안 켜져서 좀 위험했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오빠 차 위에 이제 제가 봤던 건 여자 귀신 같았는데 위에서 이제 장난치는 걸 봤었고요. 그게 전부 다 할아버지 집을 갈 때나 아니면 장례식장 갈 때 다 오빠 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일단은 그런 상태고 그때 사전으로 이제 인터뷰 하셨을 때 중고 물품 들어온 게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착각을 했던 게 이 화장대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화장대고 강아지 용품이랑 옷들이 좀 있더라고요. 엄마가 지인한테 받은 옷이나 아니면 중고 물품으로 받은 옷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불교나 교회는 믿진 않는데 외할머니께서 미신을 좀 잘 믿으셔가지고 저 염주라든지 아니면 현관 밖에 한자로 길게 써져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할머니가 집에다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저희는 해놔가지고 베개에도 소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악몽을 꾸니까 그런 거 안 꿀 수 있다고 그런 거 해놔라. 그래서 베개에다가 칼이랑 소금도 넣어놨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 집에는 스님의 물건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의 물건과 부당의 물건이 같이 들어와 있네요. 다. 네. 어머님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엄마요? 네. 종교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집은 아예 믿진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좋다고 하면 그냥 해가지고 안 믿으시는데 다 들어와 있네요. 네. 일단 좋다고 하니까 믿진 않는데 딸분이 걱정이 되시니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귀신 보이시나요? 이 집에? 아니요. 아예 안 보이세요? 그냥 눈이 나빠진 이후로 귀신 형태를 보거나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소리가 계속 난다던가 아니면 그림자처럼 보인다던가 아니면 되게 무의식처럼 돌다가 그냥 쓱 하고 보이고 그 정도 뭔가 어질어질하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어지럽다는 게 제보자님이 어지럽다는 게 아니라 집이 어지럽습니다. 뭐 정리가 안 돼서 어지럽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맛?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로 치면 난 전사인데 활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지팡이도 들고 있어. 그 느낌이에요. 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좋다는 것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기 뭐 해바라기도 있고 옆에 좋다는 것도 많이 걸려져 있고 심지어 비방이라고 하는 이제 믿지는 않지만 칼, 소금 이런 비방도 다 들어와 있고 뭐 앞에 부적도 있다고 그러고 염주도 지금 보면 여기도 엄청 많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이제 캔방에서 보고 와서 직접 느낀 거로는 진짜 머리가 아파요. 이게 막 뭐가 이렇게 딱 막 따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한 가지가 이렇게 땅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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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사이에서 제보자님이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나는 굉장히 큰 거고요. 일단 문을 먼저 닫은 이유가 뭐냐면 이혼중개 때 보셨을 겁니다. 이 문을 닫고 진행을 하다가 열고 진행을 했죠. 이혼중개 할 때 그때 이제 뭐 여기 센서등이 켜지고 OS가 올리고 초코파이가 켜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요. 이 문을 닫고 진행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좀 홈팅을 해보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보자님이 주무시는 자리이고 여기에 칼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베고자 만져봐요. 이 칼이 다 느껴져. 이거 어떻게 베고자. 와 이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찝찝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안 돼. 선배님 이런 비방이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가위 눌리지 말라고. 아 가위 대신에 칼을 눌릴 것 같은데. 칼에 찔릴 것 같아. 와 진짜 진짜 달카로운 게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 역효과를 맡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방이 들어온 게 아무것도 안 먹히고 오히려 역으로다가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호자님이 여기로 머리를 두고 잘 텐데 이런 것도 잘 텐데 그럼 딱 여기가 보이네. 지금 딱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데. 아니 여기 보여달라고. 여기 구조가 진짜 무서워요. 눈이 딱 여기로만 가네. 네. 그리고 이쪽하고 또 거울이 비치네 창문이 이렇게. 음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면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난다. 네 이쪽이 제일 빈번하다고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좋은 거는 지금 다 하신 것 같아요. 꿈 관련되고 가위 관련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부엉이 시계가 있는데 얘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남동생 방 맞네 남동생 분 방 같네. 이게 남자 옷들 있네. 아 여기 남동생 방 맞답니다. 여기가 남동생 분 방. 남자분 치고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진짜 깔끔하네요. 근데 책상에 휴지가 없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휴지는 왜 터지죠? 콧물이 날 수도 있고 요즘에. 역병. 역병. 물티슈 아니면 두루마리 휴지나 콧티슈가 있어야 되는 건 없다라는 건 컴퓨터 옆에 국물 아닙니까? 아유. 장어를 좀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장어. 장어. 이렇게 방이 두 개고 끝이네요.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부엌. 이렇게. 구조가 신기한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방은 이렇게 방 두 개. 거실 하나 딸려서 이렇게 있는 게 끝인 것 같습니다. 오 그때보다 더 많이 붙이셨는데. 자, 네 한 번 좀 봅시다. 짜란. 쭉 둘러볼게요. 전자기장은 있는지 없는지 아 뭐 이동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없네요. 이동도 없어요. 이동도. 심지어 컴퓨터 있는 데 보다 내도 어 없어요. 안 튑니다. 아예 안 트여요. 문. 이게 소름 돋는 게 네. 제가 캔방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했을 때 난리가 날 것 같다. 음. 근데 지금 또 문이네. 세 칸까지 튑니다. 세 칸까지 트여요. 확인. 세 칸. 쟤보다는 쉬운데. 어? 살짝 튀었다고는 못했던데. 없어 없어 없어. 지금 튀는 건 문. 문 쪽. 자 그러면 문을 한번 열어볼게. 아 이게 현관이 열려있네. 현관이 열려있습니다. 어이씨. 아 나. 나. 나겠지. 여기 센서. 에이. 그렇겠죠. 치고. 잠깐만. 꺼지는 거 기다려보자. 난가? 응? 선배님. 캔코드 기능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야? 이거 지금 화면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만약에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네모로 잡죠? 네. 사람 있으면. 근데 지금 이쪽에 잡았거든요? 얼굴인지. 그렇죠. 응. 이쪽인데? 문 쪽에. 제가 아까 이 단처리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이거 센서 변경 확인을 해야 돼서. 두 번 찍혔습니다. 네모. 어? 그렇다. 나야? 아 애매하네. 잠깐만. 뒤돌면서 켜졌는데? 뭐지? 한 번만 더 테스트. 네. 뭐지? 알 수가 없네. 자 다시 갑니다. 똑같이 위치. 나네. 맞잖아. 아까 전이랑 좀 약간 반응이 애매하긴 해요. 지금 맞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이 센서가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저기 있거든 센서가? 저기 동그라미? 어. 거기 있는데 문 앞까지 들어온다고 그게? 응. 저기 있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안 갈게요. 네. 여기를 안 가면 되는 거 같아. 여기는 배제를 해두고. 거지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와 신기하네 이거. 여기 분명히 두 번 찍혔는데 네모가. 이건 좀 이상해 타이밍이 좀. 자 꺼졌습니다. 오! 왜? 켜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켜졌어 켜졌어. 오 알 수가 없네. 뭐지? 아 그냥 제가 본 게 없어요 지금 아직. 켜주실 수 있어요? 하 이상하네. 일단 확인. 문 앞에서 서성이나? 근데 제보자님도 여기 없는데 지금? 하 이상해. 더러운 거 아니야? 일단 집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조명을. 선배 끌게요. 네.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니 여기 봐봐. 이런 상태인데. 이게 뭘. 뭐지 저기? 저 안쪽에 찍힌 게 더 이상한데 저거 뭐죠? 그러니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런 거 처음 봐요. 아니 가구 옮길 때 이런 자국이 남는 게 흔적으로 남진 않지. 뭔가 방향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네. 이게 방향이 이리로 들어갔어 안으로. 오 안에 엄청 많아. 안에 많아요? 어. 화면에 들어갈게요.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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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왜요? 어. 이 안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나고 폴더가이스트 현상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네. 여기만 누우면은 저 벽 뒤에서 이제 누가 계속 물건 떨어뜨리는 게 심하게 들려서. 오 이건 나도 처음 된다. 너무 선명한데요? 이게 이어서 여기로 들어갔어 안으로. 여기 작은 거 있세. 와 여기서 끊겼어. 여기서. 이게 뭐지? 어 조명 잠깐 켜주세요. 네. 동생분과는 뭐가 특별한 게 없네. 신기한 게 벽지의 표식이 없어요. 벽지의 표식이 없고. 어? 아이씨. 아이씨.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건 아니지. 아하. 바깥에 누구 있나요? 아니 왜 이래. 아 근데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없어. 고도톤 켜주세요. 들어와 보실 수 있나요?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고투 좀 켤게요.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주세요. 너무 고요하지 않아요? 너무 조용해요. 너무. 나무. 나무. 아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같은데. 언제요? 이번 중계때. 자 그러면 오늘 좀 헌팅 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보자님을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아직. 그 전에 일단 좀 땡겨볼게요. 형 좀 펴도 될까요? 네 라고 올라와서 들어왔습니다. 길을 한번 열어볼까? 반응이 올까? 오! 아 이건 아니지. 뭔데? 자 문 앞에 놓고. 장비를 하나 깔아 놓을게요. 반응이 올까 하자마자 바로 오네. 자 뀨가니를 입구에다 깔다가. 어휴 저 소리 진짜. 자 들어오면 바로 걸릴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장비를 뀨가니로다가 전면을 쌌잖아요. 근데 얘 한 개치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 거리 때문에 이 오르골을 입구에 하나 더 쏠게요. 저 앞에서 서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르골 확인. 이건 다 아닐 거야. 어. 오르골. 어. 봐봐. 오르골 세팅. 세팅이 아니라. 세팅 끝났잖아. 반응이죠? 지금 저 문 앞에서 서성인다니까. 그때랑 똑같아. 지금 중문이 아니라 저 바깥 앞에서 서성인다니까. 음 문 앞에. 어. 문 앞에 서있다고 생각하면 저 센서등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지. 자 오르골의 길이 반경이 지금 저기 안까지 들어가요. 바깥대까지. 그리고 뀨가니는 지금 딱 여기 센서등 아래까지 걸리는 거고. 정면. 이 안에 못 들어오시나요? 못 들어오나? 제보자님이 없어서?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못 들어오시나요? 지금 얘가 못 들어오는 걸까? 아니면 감을 보고 있는 걸까?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 네. 누굴 찾고 있습니까? 소리. 소리. 뒤. 되게 느려졌다. 뒤에서 소리나고. 네. 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천장 쪽인가요?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소리내주실 수 있나요? 쿵. 명령. 이야. 이게 다시 한 번 소리내주실 수 있나요? 명령입니다. 향까지 켰는데 안 들어온다고? 들어주세요. 일단 꺼놓을게요. 시끄러우니까. 뀨가니만 켜놓겠습니다. 어차피 드럼이 여기에 걸릴 거니까.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말고는 제가 집 안에서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고. 문 앞에? 네. 그러니까 캔방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시원 형한테 말씀드렸던 게 형 저거 현관문 열면 난리 나겠다. 근데 시원 형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지금 그때 당시처럼 이 문을 열면 이게 닫혀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열려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도 저 문 앞에서 뭐가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비 반응이 똑같이 오잖아. 저기서 안 들어오는 건지 못 들어오는 건지 간보는 건지. 아니요. 소리. 방. 와 선배님 진짜 신기한 게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선배님 저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향 피고 오르골 할 때까지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간을 보는 건지 제보자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보자님이 없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님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현 위가 아닐 수도 있죠. 보면 지금 여기서 진짜 못 들어오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방 안에 숨어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캔방 진행할 때도 한 위가 아닌 걸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뭔가 시선 집중을 시키고 센서등이 켜지고 지금 이 뒤쪽에서 또 소리가 나요. 유인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를 비워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를 비워줘야 됩니다. 거실을. 그러면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좀만 지켜봅시다. 여기서. 자 OES를 하나 깔아놓죠. OES가 울릴줄 모르겠는데. 뀨가니 뒤에 놓을까요? 뀨가니를 좀 더 앞으로 땡기고 OES를 순차적으로 울리는지 알 수 있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세요. 요새 왜 이래? 몰라 몰라. 미쳤나 봐. 오케이 오케이. 어? 저예요? 그럴 거야. 껐다 켜주세요 한 번.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류 값. 세팅 다시 켜주세요. 아니Domena 이제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이게 센스가 있겠네. 뒤로 빼줘요 뒤로 더 선배님 OS 고장났는데요? 왜?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코파이 어? 왜 움직여 거기서 또 센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있었잖아요 지운다 켜진 거예요 주작하지 말라니까 선생님 진짜 맹세세요 알겠어 알겠어 초코파이로 대체해요 배터리 없나 보다 초코파이는 거기 그쯤 순차적으로 보자고 자 길 터놓을게요 들어올 수 있게 연기 연기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거든? 보일러나? 아까 후라시 켰을 때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면 들어와주세요 내가 하나를 원하는 누굴 원하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을 원하시는 겁니까?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그걸 나에게 주세요 응? 살고 계시는 분을 나에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원하시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야 진짜 비등도 없어 한 칸에서 움직이지도 않아 이거 진짜 뭐가 있나?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데 띡띡이 잠깐 켜볼게요 향까지 피었는데 향이 바깥으로 나가 심지어 또 이제 일단 제보자님 안 부를 거고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볼게요 뭔가 아 이렇게 안 나온다고? 미등도 없어 진짜 1도 안 올라가 와 못 들어오는 거야? 진짜? 악조 어? 어? 딱 여기잖아 야 타이밍 이거 맞아? 기싸워만아 이거 여기? 여긴가? 어이씨 야 오호 이거 맞아? 수치도 센데요 이걸 따라오니까 여기서 올린다고? 못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거 같아 지금 지금 여기 있었으면 내가 표현을 했겠지 하하 자 그러면 최후의 보루를 씁시다 증폭기 켜고 고박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여기로 와 여기로 오래 여기로 오래 거기 아니래 하하하하 아 이거 뭔가 영특한데 그 문 앞에다 먹여주세요 그냥 네 휴반이 뒤에서 얻겠습니다 네 와 연기가 지금 문 쪽으로 다 흘러나? 어? 아 우리야 이건 우리야 아 진짜 갈증이 너무 나네 아 네 고박 준비하시죠 알겠습니다 고박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옷 방 앞에서 하겠습니다 소리 조절 조금 해주세요 여러분들 소리 큽니다 좋은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나갔어 고박 나갔어요 와 뭐야 증폭기 나갔어요 증폭기 터졌어 이거 풀 충전하고 온 거거든요 미쳐버리겠다 선배님 증폭기 한 번 빌려주셔야 되겠는데 이거? 내 것도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럼 레전드 아닙니까? 아니 이거 진짜 어? 이야 적극적이네 이제 내가 두 개 갖고 온 거 같은데 어 뭐야 초코파이 초코파이 어? 센서들 안 켜졌잖아 안 켜졌어요 초코파이로부터 올랐어 야 씨 안에 숨어있는 거 있나 보다 센서들 안 올리고 지금 초코파이만 올렸잖아 그럼 안에서 돈 거네 그럼 앞에서 서성이 떤 애가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와 해서 삑삑이가 울렸던 위치 우리 반경에 어디에 누가 있었던 거네 그러면 괜찮아요 오케이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어? 잠깐만 왜요? 제보자님 개명전 이름이 나왔다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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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미친 소름 뜯어 와 뭐야 뭐야 맞네 소리 소리 미친 거 아니야? 제보자님이랑 연관된 뭔가 있다 있는 거 같아요 안녕 우리랑 대화 좀 하래 여기 안에 있어 우리랑 대화가 하기 싫어? 대화 좀 해줄래 너 거실에 있지? 너 정체가 뭐야? 너 남자야? 뭐라고? 여자 여기에 살고 있는 딸을 원해? 우리랑 대화가 하기 싫구나 반응을 너무 안 해줘요 이거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지금? 문 앞에 있는 애 말고 지금 보이지는 않으시죠? 남자야 남자 남자 이 안에 있는 거 남자 이 구라 쳤네요 다른 애일 수도 있지 한위가 아닐 수도 있지 제가 본 거는요 아까 초코파이 올렸을 때 저기 방이었거든요 동생 본 방에서 봤는데 제가 그때 캔방에서 말했을 거예요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본 게 걔 같거든요 아 근데 뭘까? 왜? 반응이 왜 없을까? 지금 야 이거 반응을 안 해준다 안에 있는 애 한위 일단 문 앞이던 제보자님 따라갔을 수도 있던 어 애 하나 그리고 제보자님을 원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놀제 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대 다시 한 번 와주실 수 있습니까? 3 3이 뭐지? 뭔가 의미가 있나? 그때도 숫자가 나왔었거든 3 2 1 아 이XX 1 2 2 2 2 2 3 이거 노는 건데? 장난치는 건데? 타이밍 이게 맞아? 어디 갔어 근데?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귀신 있는데 거기 숨으면 어떡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하하 하하 왜 왜 왜 건나무 소리 저쪽으로 어 그 쫓으면 어떡해? 이미 절반을 넘었어요 절반이 넘어갔었다고? 돌 수가 없었어요 지금 거실에 소리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소리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네 누가 걷는 것처럼 척 척 이런 소리 나요 아니 후퇴 있어 하지 본지 누르러 가면 어떡해 따라오실 줄 알았죠 안 가지 이게 어제 겪었잖아 하하 또 이런다 하하 안 가지 계속하십시오 어? 이 정도면 농락하는 순간이 이거 농락이야 3, 2, 1 순서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장난을 원하는 건가 봐 지금 제가 그걸 봤거든요 여기 나갔고 3, 2, 1 하는 순간 여기 앞에 갔었잖아요 지금 저기 정면에 보면 여기 남동생 방이거든요 여기에 진짜 여기 문 앞에 대범하게 서 있었어요 좀 전에 음 저기 반응 올 때 말하는 거죠 아니 먼저 나갔을 때 나갔을 때 내가 뒤 따라가고 있었고 내가 3, 2, 1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구나 어 여기 이미 서 있고 뱅쿠는 이미 나가고 네 뭐하러 내가 나가 앞에 귀신이 서 있는데 이해가 되네요 응 저 같애도 안 나갔을 거 같습니다 안 가지 네 하하 또? 또? 아 잠깐만 진짜 무서워 뭔가 좀 의미하는 건가 아 진짜 무서워 하지마 진짜 무서워 이제 진짜 무서워 똑같이 해볼까 첨전첨 그러면 또요? 아 잠시만 발 장판 소리 나 지금 계속 난다니깐요 방금 우리의 행동이 웃긴 건가 얘네는? 즐기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자 누가요? 소리 누가 다시 해요?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또 나예요? 당연하지 하.. 알았어요 또 같이 해볼게요 3 2 1 3 반응 없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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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지? 놀리는 건가?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또? 방금 못 가요 지금 못 가 집 집 딱 저기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아니 왜 걔 옆에 서 있는 거야? 네? 제가 지금 보여요? 어 자 그러면 녹음 한 번만 해볼까 아휴 방 한 번 쫙 훌뜨려주세요 35번 시작하겠습니다 또 방부터 들어갈게요 네 아 여기 근데 나만 그래요? 갈증이 미친 듯이 나요 나 지금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나요? 저희를 지금 갖고 놀고 있나요? 여기 있는 여성분을 왜 괴롭히시는 거죠? 앞쪽 저희도 여기 있는 여성분을 원합니다 아이씨 씨 똑 아아 문 앞에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계세요? 하 아니 찍어야지 아까 여기 계셨던가 찍어야지 찍어야지 왜 멀리 자꾸 떨어지세요? 아니 찍어야 되니까 하 저 뒤를 못 맡기겠습니다 언제나 이거 사달라는데 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가요? 여기 있는 여성분을 왜 괴롭히시는 거죠? 네 문 앞에 계신가요? 갈증 여기서 갈증이 또 나온다고? 내가 갈증 난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야? 따라하잖아 장난치잖아 지금 계속 아까 전에 귀신이 처음에 여기 4월달에 본 귀신이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오 이 집 이사 오면서 처음으로 봤던 귀신이 저 마당에 있던 귀신인데 그 귀신이 좀 쭈그려 앉아서 행동을 다 따라하듯이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모습을 이제 따라하는 걸 보고 제가 기절을 했던 적도 있고 제부장님 따라하고 강아지 따라하고 그랬다며 우리도 따라하고 있네? 오 잠깐만 저 너무 소름 돋았어요 형들 아까 일로 와봐봐 마치다 내가 여기서 찍고 있었고 네 저게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잖아 아까처럼 있어봐요 그러고 보고 있었잖아 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남자를 봤을 때 와 벤쿤을 따라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구나 똑같이 서 있었어요 어 아니 왜냐면 머리만 까딱거렸어요 이렇게? 어 거기서 몸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아까 안 그러고 있었죠? 얼굴만 움직였잖아 머리만 살짝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네 이거 정체가 뭐예요? 아 이건 나도 모르겠어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글지 않겠습니다 여기 센터를 잡고 그림을 그릴게요 네 거기서 고스트박스를 진행해주세요 남동생 방에서 내가 봤거든요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배경에 그대로 그릴 거예요 네 진행해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안녕 너 누구야? 날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세요 너 지금 어디있어? 뒤에? 여기는 여자 니꺼야? 어? 중폭기 나갔어요 어? 진짜? 내꺼잖아 그거 어 와 미쳤네 자 그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나이트 비전 끄고 어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어 검은 형체네요 높이가 저랑 비슷하면 네 남자입니다 남자 그 보이던 그림자랑 똑같다고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누구 방이라고? 제보자님 그리고 어머님 같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뭘 잔뜩 걸어놨네 영중 같은 거 부적 없었어? 문 앞에 있대 아 그거 입준대기? 네 입준대기 근데 쌤 이 집에 제보자님이 모르는 게 뭐가 많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부적 같은 거 받으려고 그니까 뭐 옷 어디 잠바에다 넣어놨거나 음 아니요 가구 밑으로 어디에다가 맞지 영중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많아 엄청 많아 너 이거 밟았으니까 이제 귀신 씌었다 응 난 안 밟아 아 이거 살짝 스쳤네 큰일 났네 이거 밟았어 밟았어 물 스쳐 밟고 밟았어 아 아 근데 제보자가 귀문이 열려있긴 한 것 같아 근데 이 귀신이 뭘 누구 죽이려고 들어온 것 같진 않아 음 아 무기특긴데 너무 갑옷 그럼 또 말이 되지 왜냐면 오늘 헌팅에서 당직기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죽여버릴 거야 죽인다 이건데 오늘은 다 장난이었어 어 맞네 제보자가 영안이 열려있으니까 있잖아 그리고 반응을 해주니까 재밌는 거지 그냥 아 맞네 남동생 분이랑 제보자님 어머님은 아예 믿지도 않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괴롭힐 생각도 없고 보일 생각도 없고 맞지 나를 분단하는 걸 귀신이 알잖아 그러면은 즐겁거든 그치 반응이 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밌지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제보자가 크게 다치게 한다거나 제보자가 나살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 살자를 하려고 하는 거 음 결국은 그러면 추리면 그거일 수가 있네요 쌤 제보자님을 따라다니긴 하겠네 장난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제보자가 여기 전에도 뭐 다른 귀신도 보고 막 했었을 거란 말이지 이 귀신만 본 게 아니라 그죠 그죠 어 근데 여기를 들어오는데 입구에 귀신이 서 있었어 어? 여기요? 요 문 맞네 그러면 맞네 센서등이 그니까 요 마당도 좋잖아 귀신들이 놀기 그래 보여요 네 그래 보여요 어 맞아 여기 마당에서도 따라했다고 그랬어 응 그래서 마당에서 놀다가 따라 들어오니까 또 좔좔좔쫔쫔쫔다 거dar 선생님 근데 우리에 있을 땐 요거 안 들어온 것 같아 너는 재미가 없으니까 네가 뭔 재미가 있어 그냥 잡아 가려고 하는데 아 그러네 자존 span하네 여기는 재미있을 수도 있었어 같던데 초반? 맞아 맞아 내가 그린 게 딱 근데 머리가 약간 있잖아 80년대 90년대 아저씨들 머리 있잖아 약간 이 2대8 더벅머리 같은 그런 더벅머리 있잖아 옆머리 없고? 약간 막 기르는 그런 더벅머리 옛날 포마드 바른 거 같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귀신들 보면 대부분이 무지성이야 맞아 맞아 그리고 얘는 메롱메롱 하고 다닌단 말이지 놀리는 건가? 놀리는 거지 재밌는 거지 아니 쌤 이건 진짜 아까 봐 무슨 3 나오길래 2기를 하니까 장비가 따닥 울리는 거 같아 뭐 우리가 357구 하잖아 369 369 막 하잖아 그거 따라다닐 듯이 있잖아 357구는 뭐예요? 아 몰라 아 그 술잔 수다 미안해 1,357구를 먹어야 되는 거 미안해? 369 369 거기 그냥 너 살든가 저요? 응 저도 얘기 끼고 싶어요 응? 예? 흑 너 그냥 이렇게 가둬 거기 사러 흑 아늑하네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한데 너 이거 넘어서 오면 너 빙이 되는 거야? 예? 흑 이거 촬영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일로 와서 내가 묶을게 아 아 그럼 되잖아 아 나 귀신 안 믿는데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씨 찝찝에서 몬던패스 선생님 봐주세요 저 귀신 안 믿어요 우리 집은 안 믿으니까 사러 염주 하나 줘? 아니요 그 염주는 아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염주가 맞아요? 이런 거 팔아 단죽 미쳤다 미쳤다 여자들 있잖아 동그란 걸 차고 다니는 좀 무식해 보일 수 있으니까 엄청 많네 응 그러니까 멋내기용? 아 그 좀 쌤이 오늘 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줘요 이게 너무 종교 대통합이야 지금 우리 집에도 이렇게 내담자분들 오면 천주교 다니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와 네 전 보고 부족도 해 한 분은 차에는 십자가가 있고 수납함 있지 거기는 부족이 있어 하나만 합시다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거지 귀신이 봤을 때는 그리고 떠돌이 귀신이요 여기 지방용 아뇨 떠돌아다니다가 재밌으니까 그냥 잠깐 머무르고 있는 거야 근데 한 1, 2년 지나봐라 또 다른 귀신이 또 제보자 눈에 보이지 계속 그런다니까 응 용안이 열린 걸 닫아줄 수는 없어 하지만 비몽사몽 간에 보이는 거 있잖아 이거는 막아줄 수는 있지 으으음 어떻게요? 부족으로 아 소멸시켜버리면 되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제보자가 빙이 됐다거나 이거까진 아닌 거 같아 그냥 너무 어려서부터 보니까 익숙한 거야 이제 귀신들이 근데 할렌집에 살자 있다고 아 예 그 얘기까진 못 들었어요 그 어떤 걸로 했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호자님 어떤 그거였나요? 할아버지가. 그럼 아까 제호자님 상태 나빠졌다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귀신이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사람이 음과 양의 조화로 살아야 되는데 귀신들이 근처에서 놀고 장난치는데 당연히 음기가 나한테 머물러 있는데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귀신이 원래 옆에 없어야죠. 그런데 계속 붙어가지고 찡찡대고 앉아있고 옆에 붙어가지고 조자조자 되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사람 몸이 좋아질 수가 없죠. 연탄 연탄.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쓰리고 아팠구나. 숭박히듯이 이렇게 명칫 끝이. 아 이상하게 이렇게. 어머. 아 선생님. 괜찮아 너. 너와도 됨. 진짜로? 그 구라핀이었음. 아 구라요? 네. 어 건드렸네요 근데. 쌤 건드렸어. 너무만 오라 그러지. 너무만 오라 그랬지 그것도 건드리면 어떡해. 이거 지금. 아 선배 이거 지금 몰래카메라예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아 진짜라니까. 몰래카메라 같은데. 아하. 화를 틀하나. 아하. 어 이 방법은 또 처음 보는데요 선생님. 결계치듯이. 결계로 걸어버리는 거지. 전에는 그물을 했었잖아. 네. 그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건 약간 펜터급이었을 때 그랬잖아. 그렇죠. 얘네는 펜터급은 아니야. 그리고 염주도 너무많은 과부하야. 무당집에도 이렇게 많지 않아. 지금 한 20개는 되는 거 같아. 베개 칼도 좀 쌤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베개 칼로 다 좋은 게 아니야. 근데 리얼로 다 그냥 두셨더라고. 감싼 건지는 모르겠는데. 야 다 베개 이게. 아직 결계치면 더 못 나온다. 그렇지. 아니 이게 집 구조가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리고 칼을 넣는다고 해서. 어떡하지 진짜. 비방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귀신이 칼을 무서워 하지 않아. 칼 좋아하는 귀신이. 칼 좋아하는 귀신이지. 칼 찾는다니까? 오히려? 응. 예전에 그 칼 찾는다고. 욕실 들어가서. 변기소를. 아아. 근데 있잖아. 종교 대탑 그니까 더 많아 더 여행전이 다 있어 더 맴돌게 하니까 들어왔던 귀신 맴돌고 어차피 이거 해놓는다고 못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치우세요 그리고 그냥 싹 걷었으면 좋겠어 좀 염져도 싹 치웠으면 좋겠어 사실 쌤이 주는 것만 하고 그냥 다 싹 다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자국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표식 자국일 수도 있고 뭐 바닥에 뭐? 그 UV 자국 UV로 했는데 빗자국 같은 게 있었어? 딱 제보자님이 제일 많이 소리가 난다고 했던 그쪽에서 이쪽에서? 근데 이건 전에 사였던 사람들이 도배하고 뭐 하면서 바닥에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있잖아 중고 물품에도 약간 안 좋은 기운도 묻어와 웬만하면 중고 물품을 안 샀으면 좋겠어 하필 때 입는 걸 옷 샀 때? 옷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옷이 많이 들어왔대요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 거기에서도 조금 부정한 기운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하지 그 여자 계신은 옷에서 쫓아 온 것 같거든 옷에서? 거기서 지금 저쪽 라인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거구나 위에 걸치는 걸 사오지 않았어? 저쪽 라인? 좀 겨울옷인가? 그냥 많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랑 옷을 같이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끌고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서 이 얘기 저 얘기 문학집에서 들으면서 없는 귀신도 만들고 본인이 끌고 오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상하게 여름 옷보다는 있잖아 저쪽이 조금 많이 쎄해 그러네 냄새가 딱 제보자님이 제일 많이 했던 그 위치가 네 그 위치 맞아요 저쪽에 옷이 걸려 있는 거 같아 저쪽에 그 남이 입던 거 신발장도 주워 오셨대요 네 신발장도 좋아하는 거라 합니다 신발장은 웬만하면 우리가 신발도 짜감 맞는 건 버리라고 하잖아 귀신들이 신기 좋아한다고 맞아 맞아 안 신는 신발은 빨리빨리 버리라고 하잖아 신발장에도 서려 있을 수도 있지 여러 가지가 다 겹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사는 사람 옷도 안 좋은 기운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워버리듯이 나도 있잖아 기운이 안 좋을 때 양말 같은 거 있잖아 버선 같은 거 밖에다 버린단 말이야 그 재활용 같은 데다 버려 아니면은 굿덩이에선 태우고 그게 나의 조금 안 좋은 기운 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그런 걸 태워버린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살아있는 사람 오셔도 안 좋은 기운들 애군들 엑살들 그걸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충분할 가능성이 있지 응 그 사람은 그걸 버림으로써 괜찮아 지고 네 여기로 다 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런 안 좋은 엑살들 애군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제보자님도 단호하게 어머님한테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보자님 같은 영환들은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안 가더라도 엄마가 어떻게 보면 원인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랑 다투어서 싸워서 이길 건 이겨야 돼 엄마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저것 다 믿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바꿔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달라지는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부정한 기운 걷어주고 갔다 쳐 다른 귀신 떠들어와 응 지금은 팬텀이 아니니깐 다행이야 난중에 팬텀이 쫓아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진짜 무당집에도 갔었겠지만 반무당 선무당 같은 집에도 갔겠지 이것저것 주소들은 걸 다 통합을 해놓은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떤 집 가면 이 좋다는 비방 이거 해놓고 저 좋다는 비방 이거 해놓고 저 좋다는 비방 이거 해놓고 집이 흉가돼 맞아 예전에는 이래 썼던 게 있었어 더 충돌이 돼서 더 안 좋다라는 거지 제거장 오면 이거 같이 뜯어줘야 됩니다 오라고요? 제거장님 오시죠 들어오시면 됩니다 부정 키죠? 네 제가 켤게요 선배님 그러니까 제거장님은 할아버지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기운 이렇게 가시는 왜 밟고다녀고 왜 밟고다녀가지고 소방기치고 네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염주의 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집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딱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거 같아요 이런 소리조차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집이 노후가 되거나 이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귀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한마디만 하고 쌤이랑 이렇게 넘길게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어머님이랑 소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보자님이 안 들어와도 될 것들이 다 너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게 많다고 해서 다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제대로 된 거 하나가 딱 있는 게 맞지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했다고 다 들여놔봤자 이게 좋은 영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보자님 자체가 제보자님이 뭔가 영안이고 뭐 이런 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억제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제보자님이 그걸 더 보이게끔 하고 있어요 의식하잖아 의식을 하고 그거의 플러스 알파로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이런 것들이 더 들어와서 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제보자님이 영향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다 갖다 버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옷 말고 옷은 뭐 쌤이 말한 대로 이렇게 느낌 안 좋은 거 버리면 되는데 불교 용품이면 뭐 지금 저기 뭐 부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받아오신 거 있잖아요 싹 정리하시고 쌤이 오늘 뭐 부적? 그거만 하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잖아요 뭐 더 들여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받아오는 것 자체도 그냥 거부를 하세요 따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가져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 보시고 계시나요 어머님? 네 어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물건을 아끼려고 이렇게 돈도 아끼고 할 경우 갖고 오는 것도 있고 새 거 갖고 이러니까 갖고 오는 것도 있어 근데 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있잖아 귀신의 소골이 아니라 구제샵인 줄 알았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나 그리고 구제샵 냄새가 나 집 안에 구제샵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너무 이게 우우죽순 살아있는 사람 것도 있고 죽은 사람 것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종교를 안 믿을 거 같으면 아예 믿지 마시라고 그래 막 저렇게 우우죽순 많은 걸 갖다 놔도 가부하야 그리고 신발 같은 건 절대 주소 오면 안 되고 아 맞아 맞아 신발을 알았지 여기 왔을 때는 팬덤급 그런 거는 아니야 여자애는 그냥 소리를 내게 하고 쳐다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줬더라면 남자애는 장난 거는 스타일 따라하고 장난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귀신인 거 같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막아주는 부정은 해주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헌팅을 좀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였던 거 같아요 빙의 증상 뭐 이런 거 상마까지도 준비하고 왔거든 저도 그것까지 생각하고 왔는데 어? 어? 근데 눈에 전혀 빙의가 아니야 네 너무 맑아 보이시다 맑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헌팅을 마무리하고 제호자님 이거 해드릴 거 해드리고 내일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